오늘은 여러분께 정상적인 마인드과 비정상적인 마인드의 차이를 보여드릴 겁니다. 어떤 게 진짜 정상적인 마인드인지 여러분이 판단하고 가시죠. 한 남성이 여성 BJ에게 누나 제가 23살인데 차가 없습니다 차 없으면 여자들이 싫어하나요? 라는 질문을 하죠. 그리고 이 BJ분께서는 23살에 차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한 거 아니야? 물고 태어난 수저색이 좋아서 부모님이 사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23살의 차가 있는 게 더 신기한 거야. 차 있는 아이들이 부럽고 좋은 거지 23살의 차가 없는 건 정상인 거지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차라리 누나들을 만나봐 그 누나들이 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. 그렇다면 차 없는 남자는 어때요? 물론 어지간하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. 근데 나는 면허도 없고 차도 없거든. 내가 차가 없는데 남한테 차가 없다고 뭐라 하는 건 좀 이상하고 모순 아닐까? 내가 차가 있으면 나는 같이 차 끌고 다니는 남자가 좋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차가 없는데 상대방에게 너는 왜 차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순이지 라는 말을 하는 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정말 정상적인 말이고 이런 게 바로 평등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드리죠. 남자 29에 차 없는 게 흔해. 소개로 만난 사람인데 차가 없다고 하길래 내가 좀 당황하니까 기분 나빠하더라. 자기 친구들 중에 차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. 근데 그 나이면 다 차 있지 않나? 내 전남친도 차 있었거든 이라는 말을 합니다. 이 글의 댓글은 427개가 달렸는데 반응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나이에 차 없는 애들도 종종 있지만 그런 남자는 본인이 차 없는 걸 부끄럽게 여긴다. 뚜벅이랑 연애하면 현타 온다 진심. 29에 차가 없는 거면 본인 능력이 없거나 집에서 해줄 형편이 안 되거나 돈 없는 거임. 20대 후반부터 데이트를 뚜벅이로 하는 한남은 개아타취야. 여자 만나려면 무조건 차 뽑아야지 남자가 저 나이에 차 없으면 하자 있는 거다. 어디 남자가 차도 없이 소개팅 받으려고 하냐. 남자가 29에 차 없이 소개팅 가성 비춤 같아. 라는 우리 당당한 여성들의 반응이 보이시나요? 여러분은 어떤 게 정상이라 생각하시나요? 여자는 차 없어도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.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. 그런 말 자체가 성차별일 수 있으니까. 여자는 조신해야 해 남자는 강해야 해 라는 말도 성립되어버리는 말이니까. 여자라고 차 없어야 될 것도 없고 남자라고 차가 꼭 있어야 할 것도 없다. 라는 말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? 남자가 30 정도인데 차가 없는 건 게시파타취임. 이라고 말하며 남자의 역할을 정하는 fm들의 반응이 보이시나요? 양성은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녀들은 그 누구보다 불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. 여자는 차가 없어도 되지만 남자는 그 나이에 차가 없으면 하타취 라는 말이 정상일까요? 남성들은 무조건 군대의 강제로 끌려가기 때문에 여성보다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? 회사생활 2년을 여자들이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어째서 남자가 경제적으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? 그녀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자 만나려면 무조건 차 뽑아야지 남자가 저 나이에 차 없으면 하자 있는 거다. 라고 말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으신가요? 내가 차가 없는데 상대방에게 너는 왜 차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순이지? 라고 말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으신가요? 이 모든 결과를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. 부디 여자친구의 마인드 점검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남자친구가 운전을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여자는 걸으세요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 니들이 차를 살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걸켄두니까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